용희 엄마, 이 영양제가 최신상이라 그러는데 관절에 그렇게 좋대? 정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사?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의 대화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특정 영양제가 관절에 그렇게 좋대?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주어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화자는 최신상 영양제가 누가 좋다고 얘기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이야기를 영어로 얘기했다면 미국인들은 Who said so?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는 Have you tried it? 당신이 복용을 봤어? 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인 어르신들은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모르고 그저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대답을 내놓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를 아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배움은 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배우고 싶다면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나중에 더 잘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책을 읽을 때도 수동적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읽음으로써 더 잘 기억이 나게 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고 능동적으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유명 레스토랑에 방문을 하셨다고 가정해봅시다. 테이블에 앉은 뒤 웨이터가 와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잠시만요 시간 좀 주세요 라고 하며 핸드폰에서 그 레스토랑을 검색을 한 후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이 무엇인지 보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웨이터에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바로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이죠? 또는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나요?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웨이터는 몇 가지 메뉴 아이템을 소개할 것이고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취향에 맞춰서 추가적인 질문을 오가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질문은 테니스 게임과 비슷합니다. 내가 공을 한번 치면 상대방이 받아치는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사이에 지식이 쌓이고 감정이 공유되며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경험이 혼합된 지식이어야만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질문의 기술을 갖춘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은 특성상 질문을 던지기 어려운 구조죠. 질문을 하기에는커녕 그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제작자가 연출해놓은 세상과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질문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처음엔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질문을 하는데 두려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이고요. 그 권리를 잘 누리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질문하다 보면 질문 실력도 늡니다. 배우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제 책에서 본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 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